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이화정 무당입니다. 저번 시간에 소금이 참 많은 관심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. 집안이 너무 안풀릴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? 많지 많지. 자, 내가 팁을 줄게요. 우리 일상생활에 잘 할 수 있는 것들이야. 그냥 우리 습이 돼야 돼. 나도 무당되기 전에 습이 안 됐어. 그런데 무당이 되니까 내가 이상한 용어들을 너무 많이 들어. 그래서 이제는 무당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그게 습이 돼 버렸어. 그래갖고 나도 항상 내가 스스로 막는 거야. 스스로 당하지 않으려고. 우리가 꼭 지켜야 될게. 주방에서 행주 있죠. 행주를 어떻게 해 여러분. 쓰고 나면 그냥 이렇게 짜고 그냥 놔. 그렇게 하지 마시고. 그러면 세균도 더 많잖아. 막 주방에서 우리 행주 싸먹고 수저 싸먹고 컵 싸먹잖아. 근데 행주를 탁탁탁 털어요. 쓰고 나서. 그래서 항상 얽히게 해 놓지 말고 피는 거야 행주를. 그렇게 해갖고 주방에다가 항상 놓으시고. 또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. 꼭 관제 있는 사람. 뭐 집안에 우안 있는 사람. 뭐 좀 일이 직장을 다니면서 잘 안 풀려. 뭐 계속 뭐 직장에 면접을 보면 빠꾸당해. 뭐 이런 사람들. 또 우리가 뭐 가족끼리 조금 부부 사이가 자손하고도 얽혀. 엄마만 너무 안 들어. 그래서 이런 집들은 꼭 그렇게 해 보세요. 조금 애가 바람이 좀 자. 그래서 우리가 예로부터 이렇게 조항은. 우리가 병 또 자손 갖고 많이 우리가 빌었었어요. 붓도망에서. 근데 이런 신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조금 지저분하게 해 놓지 말고. 청결하게 해 놓고. 음식물도 조항에다가 수도 옆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두지 말고. 바로바로. 퇴치를 하시고. 버려주시고. 또 걸레도. 걸레도 이렇게 꾹 짜지 마. 그리고 걸레바구니에다가 툭 놓지 말고. 걸레도 역시 좀 편하. 왜냐면 내 운기가 막혀 있을 때는. 뭐를 이렇게 조금. 이렇게 얽히게 이렇게 꽉. 뭉쳐 놓는 거는. 답답하대요.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엄마한테. 내가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. 털털 털어라.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반듯하게 뭐든지 해 놓으면. 내 운기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도. 반듯하게 이렇게 펴진다. 이런 전례를 내가 들었어요. 그러니까. 여러분한테. 팁을 드리는 거니까. 앞으로 이 방송을 듣고. 계속 내가 습이 되는 거야. 습이 되면. 나도 모르게. 조금 그렇게 했더니. 좀 바뀌는 거 같아. 라는. 느낌이 있을 거야. 그러니까.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서. 음. 앞으로 좋은. 인연으로. 여러분이. 구독자 여러분들이. 나는.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입니다. 바이 cops. 눈. 야quote. 그럼,